출입문을 닫습니다. 대구도시철도 4호선은 최참단 설비를 갖추고 무인으로 운행되는 열차입니다. 출입문이나 스크린도어는 닫히는 중 승하차를 위해 무리하게 손이나 발을 집어넣으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으니 삼가주시고 승하차 질서를 준수하여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역은 종각, 종각역입니다.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. 시청이나 중구청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을 닫겠습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을 닫습니다. 통합 interjections 납정 도시와 clicked tamam lihat 나 위험한 이번 역은 칠성시장, 칠성시장역입니다.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. 달곡이나 안심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 역에 내려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합니다. 갈아탈 때에는 달곡이나 안심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구분되어 있으니 안내 표지를 확인한 뒤 갈아타야 합니다. 칠성시장, 칠성시장, 칠성시장장, 칠성시장역입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을 닫겠습니다. 출입문을 닫습니다. 출입문을 닫습니다. 된장